10월은 내년도 돈복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풍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 과일, 씨를 자연에 뿌리게 되면 풍수적 의식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과일을 먹고 나온 씨앗 몇 개를 준비를 하셔서요.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, 돈복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렇게 준비한 씨를 자연의 흙 위에, 땅 위에 뿌려주시게 되면 또 내년도에 돈복을 미리 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. 돈복의 파종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. 바로 그 흙에 뿌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깨끗이 씻은 과일 몇 개를 티슈에 잘 싸서요. 집안 공간에서 돈복의 부화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. 바로 이불장이나 옷장에 3일간 두는 곳입니다. 이 공간은 집안에서 돈복의 씨앗을 품는 공간입니다. 재물운이 싹트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3일 보관 후에 씨앗을 꺼내서 자연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편한 날 하루 고르셔서요.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, 그때 그 자연의 흙 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씨앗을 뿌려주는 이 행위는 돈복의 순환과 성장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흙은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 재물운을 강화시킬 것입니다. 이때 흙에 그 씨앗을 뿌리기 좋은 날을 그 편안한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외출 시에 자연스럽게 그 자연의 땅을 만나시거든, 그런 때 그 뿌려주시게 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 10월에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은 내년도에 그 재물운을 위해서 미리 그 씨를 뿌리는, 그런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행위가 됩니다. 풍수적으로 또 이러한 그 작은 의식들이 모여서 큰 그 재물운을 집으로 끌어당깁니다. 자연과 그 사람의 기운이 또 하나로 합쳐져서 돈복이 그 막힘없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중요한 흐름을, 이런 그 풍수 방법이 또 만들어준다는 것이죠. 돈복이 그 파종 행위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과일 씨는 그 재물의 씨앗인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 과일을 먹고 나온 그 씨앗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요. 내년도 그 풍요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10월에 이렇게 꼭 해주시면, 10월에 뿌려주는 이 씨앗은 금전운 뿐만 아니라,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방면에 그 행운을 미리 그 준비를 하고, 또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.